어휴 이거 땡기게 해주네 . 아 이렇게 잡힐 때 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손으로 휴어대기 지금 화도가 점점 세지는데 저희는 계속 먹구름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창원아 한 번 나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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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이 있다가 요구르다가 약간 좀 덜 가네. 아,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. 먹방 날씨. 뭐든지 정말 쉬운게 없네 도구가 있어서 되게 쉬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! 안전! 안전클럽셈! 자 두 배 중에서요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못 드리는데 상속 낚시하는 거 두 배 중에 한 배만 잘할 수 있는 배 하나 골라주세요 자세히 아, 빠진 것 같은데. 아, 채웠어야 됐는데, 세기도. 아, 빠진 것 같은데. 잡았다. 잡았대. 잡았다. 잡았어요? 물꼬를 잡았나봐. 저기요. 잡았대, 이러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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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참치야? 참치, 오, 되게 크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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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지다. 와, 예술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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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! 오! 야, 이. 오빠, 이봐. 야. 오! 오! 나의 러시아 이빨 방금 박혔어 이빨이 이빨이 박혔다 나온 자 우와 이빨이 쌓인다 와 이빨이 쌓인다 우와 이빨이 쌓인다 이빨이 쌓인다 그레이트바라쿠다 전세계 아열대 바다에서 쥐